안녕하세요! 오늘의 메뉴는 가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가사지사입니다! 오늘은 가르침을 준비했어요! 야채가 더이침을 준비했어요! 마늘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준비했어요! 이제 뱃게를 만들었어요! 뱃게를 준비했어요! 이제 뱃게를 준비했어요! 스크린tes 매운 해산물 스틱 스틱 썰어서 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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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먹기 전에 설탕을 먹으면 더 맛있다.. 맛있게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떠나서 맛있어? 됐어? 해산물을 가뜩해야지 변화가 많이 돼 다진마늘을 깨서 위험한 치킨 뜨거운 뒤 돌며다리 먼저 냄새 맡아보안요 피자한테 맡아보안요 그 토마토 소스 피자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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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úsiod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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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겉에 빵 있잖아요. 피자빵. 그게 얇아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맣게 되고 거기 안 했다. 거기 안 했다. 이렇게 토마토 소스 발라가지고 밥을 만들어서 넣는 맛. 다시 한번 먹어도 돼요. 먹방은 소지. 이거 우느랑. 아 우느랑 먹으면 맛있습니까? 고맙습니다.